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의 깜짝 중대결단에 미국 진짜 큰일 났다. 3.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벌인 자식 취급했던 기술을 되살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한국이 해냈다는 의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원대한 꿈이 박살난 것입니다. 해당 계획은 일본이 자체 개발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높은 수준의 성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일본은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신들이 이뤄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성공시킨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기대하던 경제적인 이익과 세계 시장의 선도권을 한국이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의 원대한 꿈을 박살냈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일본의 기술 개발 계획은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라 할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한 곳씩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것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아리오, 카아리오 였는데요. 이를 본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 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의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형체의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은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다괴물이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KM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티슬라브 알렉세에브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은 화물 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그선은 러시아의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의 15미터만 운용 가능한 기술로 파도가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계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사사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그선을 만들어 쉬운 전에 간신히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 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위그선 M80 기종이 건조승인 어프루블 포 컨스트럭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비행 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30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 시 600km 장거리도 거뜬한 이 제품은 20만 km 이상의 실해상 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위그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20인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론비행 선박 산업은 경량화와 효율성, 사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두 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약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 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포항 울릉도 여객 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뱃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위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독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 조선소의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해저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쓰시마 섬과 이키 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괴뢰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며 대동화 공영권을 만들 계획을 꿈쨌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1000km의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해저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다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운 표면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운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해저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기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해저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이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그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해업 양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에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용에 나서게 된다면 한일해저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해저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를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으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위그선이 앞으로 교통의 중추 기종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한류의 선봉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 LG의 시원한 복수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자 바이든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수십조짜리 공장을 짓게 만든 뒤 약속보다 보조금을 덜 주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소액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에는 보조금을 왕창 퍼줬더니 한국에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보복에도 한국 기업들은 시익터부터 웃으며 바이든 면전에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은 무엇이었는지 바이든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373,220,2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약 30기가와트시 GWH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총액의 절반을 50%씩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G는 북미에 가장 많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8개 공장과 1,2,3차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LG엔솔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행연봉 일자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외교를 잘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한국 기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미국은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의 게리슨 더글러스 대변인은 26일 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터리 공장은 현대, 전기차, 전체 공장 시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 감세 혜택 는 없을 것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죠. 그는 이번 배터리 공장에 투자될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 는 이미 투자가 확정된 55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 위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투자를 확정하는 순간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 민주, 도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및 AP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제 배터리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위 세액공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이들 자동차는 IRA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무례한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충격적인 보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까지 최근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의 오른팔로 불리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용납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도 무조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우리는 ipf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 절반이 날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공황을 겪는 것이 확정적인데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및 다른 제품들을 미국이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은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보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메우려 해도 한국 정부는 나서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틈을 채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 2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펙 무역장관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한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 전혀 의협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리튬은 중국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광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월 스트리트저널, WSJ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 의주로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입니다. 컨설팅 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긴장으로 공급망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각지 리튬 광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 데 45억 달러를 썼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말리, 나이지리아는 물론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짐바브 외, 멕시코, 칠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투자비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지경입니다. 시 주석은 3월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광산에 투자하기 전에 현지 사정부터 잘 알아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B 로빈정 회장에게 대놓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톨격하는 행동을 삼가라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리튬 광산을 싹쓸이한 중국과 적이 되면 리튬이 없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미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공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2차 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따라잡고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2차 전지 시장 심지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차 전지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싹쓸이하게 되는 대반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의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혁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르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신잉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이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천3백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를 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RAM과 랜드플랫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RAM 가격은 1분기보다 10터부터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터부터 18%로 확대했습니다. 랜드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터부터 10%에서 8터부터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RAM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터부터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RAM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RAM 가격도 1분기 대비 18터부터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더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료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료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